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 리브가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계절이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열대 지방이에요. 습하고 더운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계절이냐니까. 덥다 조금 더 덥다 심하게 덥다 아주 덥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한국에 비하면 춥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운 계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퇴해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양원장님이 강의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베이 현지 답사 온 것까지 하면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현지 답사 왔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식구들을 데리고 여섯 명이 왔었어요. 딸하고 사위하고 외손주하고 제자하고 우리 남편까지 해서 여섯 명이 왔다가 디톡스 잠깐 해보면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짧게 있을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3개월 동안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랬는데 3개월 있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고 또 너무 좋아지고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산재해 있어서 가야 되긴 하지만 아주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지고 디톡스 열흘 했어요. 10일 하고 나서 몸이 날아갈 듯이 좋고 저의 원래 병명은 황반변성입니다. 요즘은 아주 희귀병으로 고칠 수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그런 병인데 처음에 수술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수술을 한 이후로 실명이 된 것처럼 이제는 글씨도 읽을 수 없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쪽 눈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와서 디톡스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니까 아주 눈에 좋은 반응이 와서 이제는 전에는 두꺼운 담요를 놓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그 두꺼운 담요의 그 두께가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보이고 앞에 정면에 있는 분도 지금 이제 전 선생님 얼굴이 눈이 조그맣게 이렇게 애꾸로 보이긴 하지만 보여요. 아 여기 눈 달린 사람 여기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전에는 눈이 달렸는지 코가 달렸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 까맣게 이렇게 콱 먹칠해놓은 것 같았었거든요. 다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백퇴된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랬어요. 아 나 이 정도 보여도 이것만 보여도 살겠다. 내가 꾸고 싶었던 꿈이 이거였는데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아 백퇴된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형반변성이 많이 호전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시고 인도네시아 멀리에서 올 수 있도록 또 특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나가신 최경희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갑자기 눈에 문제가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형태가 돼서 카톡을 제가 보내면 읽을 수가 없어서 전화로만 말을 하는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 와서 인사를 다 못하고 가셨지만 눈이 아주 좋아진 상태로 머리도 안 아프고 눈도 잘 보이고 장 문제를 치료를 받고 그러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빨리 가게 된 게 너무 아쉬워요. 더 있고 싶고 12월 중순까지 원래 있으려고 티켓도 그렇게 끊어왔어요. 그랬는데 빨리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돌아간 이유로 2년 동안 사모님이 해주신 그런 음식을 흉내를 많이 냈어요. 다른 사람의 음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똑같이는 못했지만 아무튼 채식 위주의 식사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많이 좋다는 걸 벌써 느꼈고 여기 오니까 더 절대적으로 더 하니까 정말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설악산을 제가 위에까지 올라간 것은 서너 번밖에 안 되지만 신흥사 입구까지 갔다 오는 건 거의 매일 했어요. 제가 열심히 걸었는데 정말 좋다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마음이 내가 아픈 것 같은 마음을 많이 느끼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으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무튼 여기 온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신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을 해야 됩니까? 인도네시아에서 31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캠퍼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5일에 와서 11월 15일 날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는데 여기에 오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왔었어요.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국을 생각하면 백 투 에덴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백 투 에덴을 제가 소개를 하고 한국을 가시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건강 생각해서 꼭 여기 들리도록 그리 했는데 몇 분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 때는 저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식을 하거나 심각하거나 그런 생각 없이 아내를 보조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저는 사실은 60년 동안 64세니까 62년 동안을 설악산으로 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사역 때문에 많이 바빴고 또 해외 나가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저는 그때 정말 감격하고 참 마음이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렸었는데 저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김장노님 하셔야 될 일을 제가 좀 도와서 2주 동안 바깥에 있는 청소를 매일매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전혀 못해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와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졌어요. 본래 예뻤지만 이번에 디톡스하고 여기에 쉬고 하면서 아 정말 힘이 필요하구나. 저희는 자비량 선거를 하다 보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또 저희 선교회 자체가 안식년인 제도가 없어서 다 알아서 쉬어야 되는데 쉬게 되질 않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인도네시아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는데 항상 월요일날 또 더 바빠지고 그래서 제 몸이 거의 혹사 수준이었는데 내가 백두이든가 하여튼 무조건 쉬겠다. 그런데 또 쉬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는 진짜 적어도 한 달 한 달 기간은 좀 시간을 완전히 내서 전화 완전히 끊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주의신 자연을 좀 바라보면서 또 박사님의 강의를 옛날에 왔을 때는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적었어요. 주일 설교도 다 적었어요. 일불로. 그런데 그때 적었던 이게 참 마음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인도네시아에 틈이 나면 양 박사님 유튜브를 열어놓고 제가 듣고 그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인도네시아에도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런 얘기를 현지 분한테 했더니 아 여기에 열나고 여기에 열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대로 없어요. 습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견디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치료를 꼭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